오늘 가장 최고의 인사를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이 인사가 최고의 인사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인사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진행받았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진정으로 십자가 부활 믿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아 저분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이분은 정말 존경하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공자입니다 공자는 인류 역사에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유는 뭔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정도 위치나 그 정도 지식 가지고 딴소리라도 한 번 할 것인데 나 그거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얘야 내가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데 죽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아느냐 그 돌을 내가 아침에 깨달았으면은 나는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석가는 저는 대단한 불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인생 문제를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깊이 체험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제자 중에 성철이라는 승이 계셨는데 그분은 석가보다도 더 오래 8년 동안 눕지도 아니하고 앉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몰두하고 수도를 닦았습니다 나는 석가보다 성철이라는 분이 더 또 정직하다 솔직하다 그렇게 싶어요 나는 진리를 발견하면 저를 떠나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였다 1994년 11월 15일 석가는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많은 무리를 거짓말로 속였고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딸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도를 할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저는 존경할 분이라고 생각해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 법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제자에게 나 지금 죽는데 저 뒷집에 다 갈 말이 훔쳤는 거 그거 내가 못 갚았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무덤은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도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죽음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말하고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하다 왜 기독교 너희만 구원 있다고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왜 예수여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죽음 건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도밖에 없고 예수 그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도만이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가한 동정녀 탄생사건이고 인류 역사에 가장 놀랍고 졸도할 만한 사건이 뭔가 십자가 부활사건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왠가 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머리로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로서 접근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이었고 그게 오늘 나오는 베드로였고 그게 맨마로 내려가는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였고 그러면서 방 안에 열한 사도가 앉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항분만 배웠어요 세상의 과학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우리 육신의 눈만 가지고 전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하셔야 될 것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공부는 우리가 배워야 해요 연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과 생물과 그리고 학문 분야는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긴 것은 자로 재봐야 합니다 무게는 달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피는 대로 되어봐야 이게 얼마가 되는 걸 알아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자로 재면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무게로 달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윤리도덕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과학도 있고 윤리도덕도 있고 철학 같은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린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은 믿음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알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일이 없는 거죠 절대 인간에게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대의 사건은 연구해야 될 사건이 아니고 믿어야 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다 라는 걸 말해요 시를 보고 시 쓴 사람이 있는데 시를 써놨는데 그걸 보고 과학적으로 이거 안 맞네 시는 과학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철학 얘기가 있지만 철학 얘기가 아니고 목적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 번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한 번 살아가 보시면 그냥 보통 애 안 믿어지니까 뭐 이래 그냥 살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피파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회방 놓고 한 번 살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나는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조용하게 하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한 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 지식 말고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 틀린 생각으로 내가 예수 그들께 나아가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해와 영구의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요 믿어야 할 사건이 먼저 예언이 되었어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불신자 하는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유엘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들의 십자가 부활을 이거는 정말로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고고학을 전공해서 이걸 파디비겠다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고고학을 보니까요 전부 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이분이 붓을 꺾고 무릎 꿇고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쓴 책이 뭔가 베너라는 책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들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오셔서 하실 일과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십자가 지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과 그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학보다 더 정확하게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험을 잇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잇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7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해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이거는 달에서 반을 찾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울 중에 적지 않아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올 것이다 어떻게 500년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무덤에 앉힐 것이다 최고 부자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새 무덤에 거기에 앉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10편 16편 10절에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성경을 안 보면은 전부 다 다 속는 거 있죠 오늘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단주의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전체 다 제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알려합니다 많이 알려하지 말고 주님이 중요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갈등들이 많았냐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서론적인 것을 많이 붙들었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자들의 믿음 핵심 제자들이 다 놓친 거 있죠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그 다음에 살아나일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고 먹고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데만 신경 썼지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얘기할 때는 아 인마 좀 듣기 싫네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요 설교 때 중요한 얘기하면 나 저거 듣기 싫어 그래요 내게 답이 되는 말씀 내게 고쳐야 되는 말씀 우리에게 지적되는 말씀 죄의 얘기 나오면 저건 난 듣기 싫어 막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얘기를 안 들으니까 부활 얘기가 안 들린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오늘 또 성도들에게 내게 내게 어려움이었다 그 어려움을 이기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걸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노님 한 번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이 내 가슴에 와가 딱 박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그 다음에 공의의 십자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때서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13절에서 36절에 엠마로 내려간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왜 내려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내려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한 줄 모르면은 내가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은 점점점점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은 주일 또 하루 빠지고 다음날 또 빠지고 극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줄 모르고 내 신앙 생활은 자꾸 내려요 내려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늘 그들 사로잡아요 그때 주님이 그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인 줄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영안에 얻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 신앙 생활에 내가 영안에 얻어졌 보면은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해났데도 주인되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 지금 예수님이 같이 걸어갔는데 안 보이는 거 있지요 뭘 걱정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큰 선지자가 죽어버렸어 이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집에 도착해서 떡을 먹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보이고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엠마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방에 열한 명인데 거기 가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받다 하니까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면 내게 평안이 없어요 그때 사단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유혹하고 마음대로 미혹하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손에 좀 버는 건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가장 미련한 게 뭔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했는데도 안 믿는 거 그게 미련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게 그게 미련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래서 설명을 했다 하면서 다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안 믿는 거 있죠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신 걸 안 믿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었고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께 보내시라 했는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는 잘 안 믿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성령이 운행하는 거 잘 안 믿어요 그런 사실은 안 믿고 옆에 사람이 어떤가 뭐가 어떤가 누구는 어떤가 전부 교회 와서 거기에 쏟고 설교 때에 주신 가장 귀한 핵심 메시지는 놓치고 그러면서 현장 나가서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적 같은 사건만 보고 대단하다고 감당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병 낫는 거 그 다음에 역사 일어났는 거 그런 거에 감동받지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은 깜깜하게 놓쳐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게시록 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일곱 말세 시대의 일곱 교회에 똑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뭔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제림하실 그 도가 남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기에 이 사실을 믿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성령 내 주를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제는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확실하고 정화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구나 믿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예수 그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증거고 증인인 겁니다 예수 그도의 십자가 부활 증거됐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것이 군인이었어요 예수 그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고 따라다닌 자가 아니고 불신자가 제일 먼저 봤어요 누구 군인들입니다 이 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하면 큰일 나니까 무덤에 돌 갖다가 막아놔놓고 임금의 왕의 임봉을 딱 쳐놨었습니다 그런데 지키던 군인들이 새벽에 졸도해버리고 간 좀 큰 사람은 졸도 안 하고 달아나버리고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시체가 없기나 아니면 죄수가 없으면 군인들 전부 죽어야 돼요 성경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안 죽었어 오히려 돈 주고는 너희들 제자들이 도적질해갔다고 켜라 돈으로 입에 땜방질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소문이 다 났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아멜 아리마데 요셉 시간으로는 주 33년 춘분 후 첫 보름 지난 첫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작설입니다 환상절이다 잘못 봤을 것이다 그 말은 봤다는 거예요 잘못을 봤든 뭐 어땠든 일단 봤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도덕질해갔다 그거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기절설입니다 덜 죽였구나 진짜 살아났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한 것이 증거예요 죽을까 싶어 가지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저주하던 자들이요 그 베드로잖아요 아 나 예수 몰라 십자가 실내 그 세 난 예수 몰라 아 예수 저주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전부 도망 다 가버리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 그대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부 다 숨겼어요 저는 압니다 거짓말에 목을 매는 사람 없어요 거짓말에 생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거짓말에 열두 명이 마띠아크지에 생을 걸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변호하다가 권력이 딱 떨어지니까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모른다 그런 거예요 왜 거짓이라든지 내 육신과 이익이 중요하지 거기에 생각할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열한 제자가 전부 다가 순교 다 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거기에 생을 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최고 비팍자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으로 그분은요 역사적으로 그분은 빌라도 보고 옷을 썼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를 로마 황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셋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할 신앙 예수님은 내 경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지위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명예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요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가 돼야 됐냐 생명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돈이 된다 돈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돈 들고 어느 날 시험 들어요 그 명예 가지고 내가 추락하고 그 지위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무너지는 인생이 돼요 예수님은 내게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영안을 떠주는 생명 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여자에게 이 물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내가 생수다 영원한 생수다 예수님은 오천명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 앞에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뭐라 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멀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생명 대신 그리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될 때에 내게 진정한 평안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응답받았다 좋지요 감사하죠 그거는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것이 내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게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심판을 면하게 하는 생명이요 기준이 뭔가 그럼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기준이 뭔가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 1서 1장 1입니다 1장 1절 사도들이 적은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지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체험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건 강렬적이고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예수 생명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예수 능력의 신앙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겼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만이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고린조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예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도 안에 있으면 사망권세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순교하고 순교시켜도 기독교회는 계속 불안해요 왜? 예수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뱅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답을 가진 증인이 되시고 해방된 증인이고 성령 내주의 증인이고 참 평안의 증인이 되시길 주며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종말론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거 아까 제자들이 놓쳤지요 십자가 부활을 놓쳤습니다 중요한 거 성령을 보내신다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신지 하나님 내 속에 계신지 잘 몰라요 교단 크다고 오늘 아침에가 어제인가 제가 인터넷 보다가 정말로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황이 뭐라겠냐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절 앞두고 이 얘기 나오니까요 지금 뭐 세계 난리 뜨던 겁니다 특히 제일 황당하고 제일 놀란 사람들이야 교황청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것만 듣고 진화시킨다고 난리 불신자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안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 죽으면 하나님 응시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불신자는 죽었으면 영혼이 소멸된다 라고 해요 영혼 소멸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거 사담으로 얘기했는 것이고 혹시 기자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 거다 그러니까 기자도 입장이 난처해서 내가 그때 녹음기 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냥 적은 것인데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덮은 거예요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밑에 댓글에 뭐 하느냐 교황님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 원래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크리스테나 베드로 성당 가봤거든요 환란 거기에 쭉 보면 거기에 레오나드 다빈치가 그렸는지 뭐 그려나는 거 있어요 저게 저 그림이 누군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뭐라고 그거는 그러냐 지금 교황의 얼굴이 바로 저것이다 평신도 눈에 교황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불신자로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 당시에 교황 얼굴을 거기에 그려놓은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정말 신앙이 주는 유익이 뭔가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 항상 기름 등에 기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신앙이 주는 유익이 뭔가 나를 돌아봅니다 넘 돌아볼 시간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죠 정말 신앙이 주는 유익이 뭔가 시간 물질을 유용하게 씁니다 시간과 물질을 왜? 정말 신앙이기 때문에 시간 물질을 다른데 안 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생 은약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평생 기도의 제목이 정리되고 그리고 평생 전도에 쓰임받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